목매 타는 게 타고 이러면 반땡이죠? 이러면 반땡이지 몇 킬로예요? 저요? 아.. 올라타고 얘기하지 말고! 빨리! 오 개비 온다! 됐어 됐어! 오! 아 나 어저께 장수원 태우고 오늘 나 일단 나가요 일단 불기비 떨어질 수 있으니까 와 익은 것들만 형 익은 것들만 새가 다 먹었네 아 싹싹대네 배추가 계속 긁고 있어 떨봐 굶는 것보다 나아요 몇 개나 일단 이거 형이랑 저랑 반반이에요 어차피 형 쓸 거예요 이거? 난 쓸 거야 이 정도면 형 우리 둘이 다 먹어 먹어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? 형! 형 이게 뭘까요? 괜찮죠? 맛있네 이거 곁들어 먹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사과네 사과 옛날 아울 사과 같은 거 없나네 초록색 사과 응 좀 가져가야지 맛이 기가 차네 바나나와 둥근 아노와 파파야에 사포딜라까지 각종 과일 수확 성공 형 드나저나 두 분 의외로 잘 어울리시네요 잘다 호흡 잘 맞았어요? 둘이 계속 하루 종일 있었는데 저는 너무 잘 맞았어요 저는 너무 잘 맞았어요 그래서 계속 형 저랑 또 가실래요? 계속 이렇게 얘기도 하고 형! 너무 좋았어요 가자 되게 좋은 사람이다 자기를 흔진히 희생시키면서 이 패밀리를 위해서 그게 다 보이니까 저 너무 좋았어요 레이먼 킴이라는 사람을 알게 돼서 너무 기뻐요 네 서인국 씨 서인국 씨랑 간 날이 제일 힘들어 힘들게는 육체적으로는 제일 피곤 목마? 목마 한 번만 하실래요? 피곤해 같이 에너자이저 같아요 여기 같이 다니고 있지? 따로 다녀도 돼요? 북치는 거 있죠 뭔가를 막 하려고 찾아요 그때 너무 힘들었죠 서인국 씨하고 가는 게 아니었어요 물론 서인국 씨랑 가서 큰 걸 잡아왔지만